요거 지금 녹화해서 여러분 그냥 집에 가서 보면서 따라하세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 라이노를 열었을 때 유닛을 항상 체크해야 돼요. 이게 밀리미터인지 미터인지 센티미터인지. 그 체크하는 것은 툴에 들어가시면 옵션에 그 유닛을 들어가면 이게 밀리미터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센티미터나 미터로 되어 있으면 이거 밀리미터로 바꿔주세요.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 지금 스티로포를 쓸 건데 스티로포를 예를 들어서 한 넉넉하게 10cm, 10cm, 10cm 짜리를 쓴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썼냐면 렉탱글을 그릴 건데 요거를 렉탱글 옵션은 요게 지금 코널 투 코너라고 해서 시작점 끝점을 그리는 건데 시작점을요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찍지 않고요. 0을 칠 거예요. 0이라고 써줬죠. 0을 치면 이게 오리진에다가 쓴다는 거고요. 우리가 10cm, 10cm이니까 100mm, 100mm이죠. 그래서 100을 치고 엔터 치고 100을 치고 엔터를 치면 이게 지금 10cm짜리, 100mm, 100mm짜리 스퀘어가 그려진 거예요. 그럼 우리가 몇 개가 필요하죠? 6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거 copy라는 명령어를 칠 거예요. 여기 보면 copy 있죠. copy 치고 엔터. 그래서 select를 하고요. 이게 보면 select object copy하고 press enter when done이죠. select를 했기 때문에 제가 엔터를 칠 거예요. 그러면 point to copy from이죠. 어디서 어디까지 카피를 할 거냐예요. 그래서 시작점을 아무데나 찍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제가 shift를 누르니까 이게 constrain이 걸리죠. 위쪽으로 constrain이 걸리던가 오른쪽으로 constrain이 걸리던가 이거를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그릴 겁니다. 여섯 개가 있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 알아서 이거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게요. 근데 집에서 연습을 한 번 해보세요. 여기서 지금 이거 두께가 우리가 이걸 쓸 건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한 7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7mm를 그릴 거라서 이 라인을 갖다가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얘 선택을 잡고요. 그래서 옵셋이라는 명령어를 치면 옵셋이 안쪽으로나 바깥쪽으로 특정 두께의 그림을 하나 더 그려줘요. 그래서 옵셋을 치고 디스턴스를 7mm로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안쪽으로 옵셋을 하면 7mm 안쪽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 돼요. 됐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그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노치라는 걸 소위 만들 거잖아요. 그래서 노치를 우리가 3개짜리를 만들 거니까 얘를 디바이드를 3등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디바이드라는 걸 치고 엔터를 친 다음에 3개를 누르면 다시 3개.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3개가 되죠. 4개니까 3등분을 하고 싶으면 몇 등분을 해야 돼요? 각 면에 대해서 3등분을 해야 되니까 12로 나눠야 되죠. 다시 12로 칠게요. 다시 디바이드라는 명령어 치고 엔터 치고 12 치고 엔터 쳤어요. 그리고 한 번 더 그 다음에 그 넘버 록 세그먼트 12 치고 엔터 치고 하면 3등분 3등분씩 다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게 뭐냐면 다시 요거 폴리라인인데 그냥 라인 세그먼트인데요. 요거를 왼쪽으로 클릭하고 얘를 그려서 수평으로 할 거라서 그냥 Shift를 누르고 그릴 거예요. 그리고 끝났으니까 엔터 치고 한 번 더 라인 그리고 끝나고 왼쪽 치고 끝난 점 여기. 사실 요거를 계속 반대쪽에도 그릴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옆에다 그리는 거 대신에 그냥 카피할게요. 그래서 요거 다시 셀렉트해서 그 다음에 카피를 하지 않고요. 반대쪽에다 그려야 되니까 Mirror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Mirror라는 걸 치고 Start를 여기 어디 적당히 가운데다 해야 되는데 그냥 요거 바로 옆에다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바로 오른쪽에다 그려졌죠. Mirror 가운데 가운데 점에다 하면 더 쉬워져요. 더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여기다가 가운데에다가 폴리라인으로 요거 끝점과 끝점에다 라인을 하나 그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미드 포인트에다가 여기 지금 제가 오브젝트 스냅이 켜져 있기 때문에 미드 포인트에다 점을 하나 찍을 수 있고요. 아 잘못 찍은 것 같은데 아 제대로 찍은 것 같다. 포인트 넣고 요거 가운데 가다 보면 아 미드가 안 돼요. 왜냐면 여기 꺼져 있어요. 옵션이 미드가. 그래서 미드 옵션을 키고 여기 가운데에다 미드에다 점을 찍으면 돼요. 그 다음에 왼쪽을 셀렉트를 다 해버리고 미러라는 명령어를 친 다음에 이 미드 포인트를 기준으로 일단 shift 버튼을 누를게요. 딱 각도를 맞추기 위해서 하면 딱 반으로 미러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릴 게 뭐냐면 레이어를 이제 바꿀 거예요. 그래서 레이어를 지금 레이어 디폴트 레이어에서 작업하고 있는데 레이어 1으로 우리가 바꾸고 나서 왜냐하면 아웃라인을 따로 할 거니까 제가 라인을 그냥 이렇게 위에를 이거는 이제 숫놈이 되나요? 숫놈 서피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앞놈은 어떻게 되죠? 요거에 반대가 되죠. 근데 요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이 커브를 가져다가 복사를 할 거예요. 복사를 할 건데 지금 왼쪽 끝에 있는 게 이거 제일 왼쪽에 와야 되죠. 그래서 얘네 둘을 아까 이거 빨간 거 보면 알겠죠? 얘네 둘을 하면 딱 얘네가 되겠죠. 숫놈과 안놈이 맞겠죠. 근데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여기서 빠진 게 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홀은 어떻게 되냐면 서클을 여기 가운데에 놓고 우리가 다이아메트가 약간 5mm 정도 되니까 지금 레이디어스가 지금 보면 레이디어스라고 되어있죠. 그래서 D를 쳐서 이거를 아 이거 다시 지우고요. 서클 서클 그리고 지금 레이디어스로 되어있는 걸 다이아메트로 바꿀 거예요. 다이아메트 D 놓고 엔터 치고 이거를 O 놓고 엔터 치면 5mm 짜리가 돼요. 그래서 요거를 구멍을 뚫어줘야 그게 나중에 없어져요. 그리고 요거는 그냥 카피해서 센터에서 센터로 복사해주고 나중에 여기서 또 하나 두 번 생기잖아요. 그래서 요거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 볼 때 다 필요합니다. 여섯 면에서. 요거를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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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